하나 둘 셋 안녕 아빠와 재윤이 게임 세상 방망이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별의 커비 스타얼라이즈 세번째 시간 자마르다 암흑요새 자마르다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1피 별의 커비를 하고 있고 재윤이는 2피 다크 메타나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면 또 뭐 바뀔지 됐죠 재윤이는 메타나이트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메타나이트를 왜 좋아하는건가요 메타나이트가 쌩있어요 어 뒤에 뭐있었던데 가봅시다 저는 살짝 던지지 않을게요 아 저 친구 나 안했어 어 버튼이 또 헷갈려요 여러분 안해 오랜만에 하니까 버튼이 헷갈리네 다같애 아 내가 하면 안해 왜 넌 어차피 못 먹어요 난 할 수가 없어 하려면 메타나이트를 버려야 되죠 그럴거면 뭐하러 뭐하러 드림신전을 갔다왔어요 아 다행이다 그래요 이거 해도 안없어진다는게 너무 다행이다 없어지긴 해줘 잘못 선택하면 나한테 나한테 하트하면 내가 개량 바뀌어요 바뀌는거 선택하는 화면이 나올거에요 어 그때 선택하는거 누르면 안돼 아 앗 왜 전부 흡수만 되지 앗 나가 해클 아 벼를컵이다 갈게요 벼를컵이나 능력은 흡수 안하고 친구들만 얻고 말았네 뭐야 뭐야 아 아 이슥찌꺼리 이슥찌꺼리긴 뭐죠 밑으로 찍어버리네 아 저게 내꺼 아 흡수 흡수할꺼 아니야 취소 누르면 안돼 취소 먹고 얘는 별로 안좋아하고 고고 고고 고고씨 아 저기 왜 전설의 소드야 이거 바로 악당 덩어리야 무슨 악당 덩어리야 무슨 악당 덩어리는 뭐죠 악당 산 날아가 아니라 악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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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가 필요해 잠깐만 전기 좀 써줘 저한테? 찌릿찌릿 스워드 전설 전설? 찌릿찌릿 전설 오케이 내려간다 내려간다 전기 찌릿찌릿 이거 메타라이트가 다 먹어야 돼 메타라이트가 다 먹어야 돼 메타라이트가 세찌기 멘티찌기 에찌기 에찌종 한번더 번개 귀엽죠 갑니다 하타 이겨라 пу 전기 빠지직 ольз Tiffany 바뀌 wie Israelites 이따 바뜰 저는 이곳을 이유가 기rics칼 우 73 기디티비에서 본거같은데 여기? 재윤이가 요새 또 돼지저금통과 렘렘을 지나서 기디티비를 또 이제 시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런 유명한 유튜버가 되겠죠? 아니요 전혀 찍을지 안찍을지 몰라요 우리는 왜 이렇게 안유명해지는거야 이렇게 재밌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재밌어지겠어요 근데 오늘따라 좀 말을 잘하게 되네 설명을 이렇게 방송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녹화를 하다보니까 또 말썸씨가 느는거죠 이제 조금씩 재밌어질 수도 있어 우리 채널 아니 나 뭐하는거야 내가 좋아하는 유효지만 죽여버리겠어 아니 아빠꺼보다 레스퍼가 더 좋은데 난 레스퍼 순간이동하는데 순간이동이 좀 별로야 저는 예약좋아요 아 왜 자꾸 나 떨어진거야 보스다 보스요 뭔가 이상한 버튼을 누르면 커비가 한바퀴치 도는데요 뭐지 저거 어? 누구지? 어 그 넘기기 눌러요 넘기기? 아 친구 눌러요 아저씨 아저씨가 아니고 여우? 여우랑 공같은 애들? 여우랑 너구리 여우랑 너구리 여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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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전기 채찍 받아라 여우야 뭐하니 전기채찍 받아라 전기채찍 저 위에 놈이 숨어있어 전기채찍 받아라 전기채찍 전기채찍 받아라 전기채찍 받아라 친구야 뭐해 잠잠해 꿀잠 전기채찍 받아라 됐어 누가 얼음을 발사했어 이거 산만해가지고 쟤는 하트 못 벌려 하트 안되는군요 아싸 너무 쉬웠어 하트 던져요 얘한테 쟤는 안될걸요 친구들이 대주면 어 되네 와아 뭐 주는거야 얘네들 아니 안줘요 그냥 좋아할뿐 문 열어줘요 그냥도 열리지않나 아니요 안열려요 여기 번지랑 표시가 나와요 아하 그렇구나 저 친구들 우리를 공격했지만 우리는 너를 사랑으로 감싸아놨다 사랑으로 바로 크게 하나 앞으로 화멤하트로 여러분 사랑으로라는 노래 아나요? 안녕 사랑을 노래하는 노래 이게 사랑이라는 노래에요 그렇군요 사랑은 띠로리로리로리리 그런거였어 간다 자와르다로 남쪽에 별 다 꼬여다 타고 가자 점점 점점 간다 동쪽의 벽 동쪽의 아빠야 아빠야 이번 스테이지는 고요한데요 뭔가 좀 이상하군요 난 죽떨어도 안 죽어요 떨어져 떨어질래 웨잉 나만 더 떨어질래 하지만 2피는 떨어져 죽지 않는 산 하지만 1피가 떨어져 죽으면 끝난다는 사실 아저씨 좋은데 어 쟤 빼 오케이 봉도 엄청 좋은 캐릭터거든요 여러분 봉은 리치가 길어가지고 특히 봉을 한 다음에 잠깐만 내가 아까는 칼 들고 위로 올라갔거든 데미지 입어 아 그래요? 그냥 아무 공격을 안하고 있었는데 근데 데미지 입어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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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봉에다가 전기 속성하면 엄청 좋아져요 저거 어떻게 하죠 저거 저거 됐다 와우 또 세치 그리고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위로 내놓을 발라 태클 내려 찢기 와우 멋있다 힐샤기 먼저 불평 와우 힐샤기 먼저 불평 띵띵띵띵 역시 메타 나이트 호캉 이번 타는 전기탄인가 봐요 얘들 전기 속성 다 죽일 수 있네 전기 많이 살아납니다 전기 많이 살아납니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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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수해 놓고 있어 하트? 내가 다 보이 ha트를 던지게 돼 하트 버터 없애고 싶어요 하트 치수하고 싶어요 날려 날려 난 이러고 있으면 된다 얍 얍 얍 이거라 물에 들어가 있는 녀석 저 위에 그렇지 그렇지 잘했다 잘했다 그렇게 해야 여기 들어가서 먹을 수 있죠 이건 내 차례 먹었고 하지만 이건 내 거고 그건 뭐 에너지가 안 남았기 때문에 그건 내 거고 아 까시 까시 내가 더 빠르고 당신은 내 쪽으로 와야 된다는 사실 하지만 내가 더 빠르다는 사실 야 내가 들어갈 거야 내가 들어갈 거야 당신은 들어가지 못한 사실 고고기 어서 참 빠른다 얼굴이 엄청 흔들고 있어요 지금 당신 나봐야 믿는다 고고기 어서 가시나 아 조심해 가시가 없을 때 가야 돼 나 더 빠르지롱 누가 여기다 가시를 넣은 거야 아 어떻게 내 거 없어졌어 이런 아 뭐야 나쁜 논 나왔어 너희들이 이겨줘 난 쉽게 좀 너희들이 좀 싸울 때도 있어야 되지 않니 아 전기가 공격이 있어야지 내가 이리텐데 쟤는 별 공격을 하나도 못쓰게 하는군요 아빠가 얘 하면 되잖아 나중에 이렇게 해야지 아 내가 먹을 거야 믿겨 야 아 믿겨 얍 호호호 무술 무술 아이 던지기구나 이게 무술도 아니야 던지기 별론 뱅 이게 뭐가 있죠? 던지기 프렌즈 능력 일로와 컴온 날려줘 황 올라타 올라타 날려버린다 프렌즈 던 아 뭐야 메타나잇 프렌즈 던지기 그때 내가 먹을 거야 메타나잇 예전에도 채워줄게 오케이 오 두 대만 공부했어 오차차차차 일단 날개도 공격수성 있군요 아니 칼을 들고 나니까 칼에 번개가 있어서 그냥 들고 날아도 튕, congregation 튕기는거같아요 κ 오오 날아다주는데 participかな 호호이 트윙 호호이 쯌인 호호 쩝 쩝 쩝 점점 멋있는 다른 친구들이 다가온다 저기 숨겨진 길이 있다 올라와 프렌즈 나이스 여기에 뭐가 있는지 들어가 보겠스 프렌즈 던지기 전기? 일단은 프렌즈 던져볼게요 일로 오세요 전기를 해야해요? 이렇게 하면 되는거 아닌가? 아 잠깐만 넥타나이트 번개 속속있죠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들어가면 안돼요 저기 열려라 참깨 내가 가! 내가 가! 내가 가자 맥톤을 트고 꽃주룸 네 됐군요 아 제 두께 괜찮은데 딱장벌레 사슴벌레 장수벌레 메타나이트벌레 모든건 메타나이트로 한다 이 게임은 메타나이트로 한다 이 게임은 메타나이트로 한다 이 게임은 메타나이트 게임이다 커비 게임은 존재하지 않았다 별의 메타나이트 별의 메타 나이트 별의 메인 아 제 잠깐잠 잠깐잠 잠깐잠만 먹으면 안될까 별로야 쟤 먹어야돼 내거야 빔 빔 점프 빔 점프 빔 맨 이거 뭐지 별 뭐죠? 이거 내가 좋아하는거 프렌즈다리 내가 좋아하는거 나왔다 어떻게 하는거죠 까먹었는데 내가 할래요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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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다시 붙이고 너무 많이 내리면 안돼 쭈욱 오케 다크메이트하네 이거 먹어야지 내가 쩜쩜쩜 내가 쩜쩜쩜 내가 쩜쩜쩜쩜쩜쩜 흡수 바크메이트하네 더 날려섬쩜쩜 날려섬쩜쩜쩜 엑스트라스테이지 오픈 엑스트라스테이지는 나중에 하기로 했죠 해도 되고 안해도 되죠 뭐 나는 공중버티기가 있다 공중버티기 공중버티기 세상 온세상 압당 온세상 압당 세상 온세상 압당 그런 압당 그런 압당 자 골게임입니다 1등을 잡아라 1등을 잡아라 보너스다임 그래도 같은 2등 했기 때문에 팀 보너스 아빠한테 들어간다니 아냐 좋아 어차피 그것도 다 내꺼잖아 보너스 스테이지는 안갈건가요? 보너스 스테이지는 나중에 가기로 했으니까 용차의 마법 용차의 마법 용차의 마법 에이구야 에이구 엑스트라스테이지가 열렸다 하지만 우리도 안가 동쪽에 몇 플레이어 숨겨진거 다야 차단됐네요 응시하는 복도 왕이 있다 응시하는 복도가 아니라 희망을 하는 복도 희망 희망 희망고수 맥타나니트는 방어를 좋아하지 방어를 좋아해요? 공격을 좋아하는거 아닌가요? 팔질도 좋아하지 올라가는거였잖아 그냥 빨리 죽여 아니 내가 더 먼저갔지 무는 잘했어요 아 여기 전기 조심해야됩니다 없앨수 있지 않았나? 이거 물로 없애줘 아 물속도는 제대로군요 물이 없어서 아다다다다다 조심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빨리와요 그래서 이걸 피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런 전기는 잘 안돼요 아 정기 맞았어 카레다 카레 일로와 채워줄게 에너지 아 그새 맞았네 아 그새 맞았네 어 근데 채워졌다 아 여기서는 전기 속성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전기가 안좋은 스테이지인거 같습니다 물이 있었다면 좋았을텐데 마지막에 악상자분 마지막에 악상자분 아 쟤 먹어야 되지 않나요? 안먹어 저친구 섭외 섭외 나 없애지마 나 없애지마 저친구 빼야죠 저친구 꼭 필요할거같은가 저렇게 많이 나오면 여기도 필요하단 얘기죠 게임을 하려면 눈치가 있어야 돼 게임으로 친구 친구 여기좀 그렇지 친구 돌덩이 친구 아 이거 말고 돌덩이 친구 이것좀 오케이 나이스 돌덩이 나는 내가 아니야 네? 나는 내가 아니야 컴퓨터에요 이제? 어? 어 난 쉬면 돼 아어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성공 이거는 전기재가 있어야 돼 어쩔수 없이 제가 먹어야겠군요 이걸 돌 일로와 그냥 꼭 범죽해줘야되 그냥 내가 하면 되잖아 그냥 내가 하면 되잖아 안돼요 이거 눌러줘야되요 안돼요 이거 눌러줘야되요 오케이 전기 돌이 필요한것입니다 내가 할거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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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에너지좀 채워줘 오케이 고고씽 똘이 가자 다시 똘이 에스파어 에스파어 좀 별론데 좀 공격이 어려워요 양말 아직도 신고있어 네? 추워서요 짠 띵 띵 띵 띵 태클 태클하면 빠르게 태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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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꽈방 새어나왔나요? 갑니다잉 날개집 공격을 받아봐 여기 꽈방 올라타 아 괜찮아 오케이 내꺼야 아이고 내가 밑에 있는줄 알았네 위에 있었군요 텔레포트하면 되겠지 저기저기 올라가려면 나의 텔레포트 능력으로 아 뭐야 어떻게 한거지 텔레포트 능력으로 아 어떻게 하는거야 아 돌덩이 손 들어요 손 아 제가 따라오고 있어 다 없애버려 저기로 가야되지 지금 손 들어 손들었다 일로와 돌 들으면 저쪽으로 보내요 그래서 나한테 맞춰요 와우 저기로 떨어졌어 바로 1타 2피 1타 2피 내 에너지가 너무 없어 어떡하지 1피가 정말 끝난다고 아 내가 눌러야돼 내가 오케이 메타나이트 드림신전 오픈입니다 미안하지만 메타나이트가 아 저거 내가 먹어야 돼 타 타 타 오케이 또 내가 먹어야 되지 하하하하 아 뭐야 제지소리 좋아하는군요 야 왕이 다 온거 같은데 그쵸 이거 물맨 나와요 여기서 물맨이 좀 쓸만한가 아 불맨 좀 아니야 불맨을 해야돼 얼음친구가 나와요 불맨을 해야돼 아 불맨 해줘요 불맨 그리고 칫솔 누르고 아빠가 불맨 바꿔요 왜 아니 스톤을 바꿔요 스톤 스톤있지 스톤 어디갔죠 스톤친구 쁠 이글이글 스톤 스톤 저 이거 아 이 친구 저 이거 친구도? 니가 해주면 돼 니가 난 정기로 해보겠습니다 물이랑 얼음 물이랑 정이랑 친한데 친한가요? 네 물이랑 정기랑 친군데 멋이게 멋이게 나오는 듯 넘기고 싶군요 영원한 얼음 속 가다보이티라는 말인데 아 그 친구에요 이 친구 이름이 뭐였더라구요? 파티잔느? 자말로아 이건 우리 행성의 인사말이야 나는 프랑시스카다 자마하트가 한곳에 모이면 우리의 영혼이 이루어진다 우리를 방해한다면 얼음 속에 영원히 가둬버리겠어 나는 불멘이니까 너의 상대가 잘 된다는 사실 니가 엘사냐 엘사도 아니면서 어떻게 이기려고 그래 그렇지 그러고보니까 봐봐요 어른들 땅에 닿기만 분석해봐 아 안돼 지금 저거 불공격이잖아요 이런거 다 아까전에 못찍으면 엄청 오래가는거였잖아요 봐봐요 내가 이거 하잖아요 네 여기 한거 내가 다 이거 불로 불로 다 없애버려요 우유 먹어야 돼 우유 에이 전기 풍경 내가 방어 방어한거 좀 놀고 있어볼까 아 얼음 내가 다 없애줄게 전기 방어함서 좀 놀고 있어볼까 방어함서 좀 놀고 있어볼까 냠냠냠 공격 수리키 방어함서 좀 놀고 있어볼까 전기 아이고 귀여워 귀여워 전기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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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오쉽군요 아이고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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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안돼요 맞아요 왜 안막힌걸까요 저친구들은 자말로 하트가 있어야되면 되네 사랑이 통하지 않는 냉철한 인간들이군요 냉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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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한 냉정하다 갑자기 꿈이 나 하트 진주제의 하트를 가지고 튀지마라 진주제의 하트를 가지고 튀지마라 뭐 또 이상한 사진 나오겠지 맞아 전혀 관계없는 사진 안 나오네 마지막에 드레 르렌 드르 롤랄란 끝날 때문나 내가 우린 우, 드림신전 울트라 스튜디오 신전 드림신전이 오픈했다 드림신전의 아저씨가 탄생했다 다 찾았군요 이번에는 대충하는데도 숨겨진걸 다 찾고있어요 좀 하네 말도 좀 하네 이제 이끄찍고나면 목이 아플거같아요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나 또 재미없어지는거지 말만 제대로 하는 게임하잖아 어떤 동영상들은 말 하나도 안하는데 또 인기 많아 뭘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알아요 뭐에요? 게임이 재밌어 게임이? 게임은 똑같은데? 재밌는 게임이야 막 내가 재밌었는데 이런것도 아니잖아 난 지루하던데 저 맥타나이트는 영롱 안돼 맥타나이트는 죽지않는 전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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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자다 검수자? 검술자 검술사? 검술자 오케이 뭐든 이거는 알 수 있는 올라가지만 아 쟤 싫어 쟤 막 터지는 애야 막 터지는 애야 여기 뭐죠? 뭐죠? 아 그림 그리는데 아닌가? 아 여기 위에 그림 친구 있나봐 위에 있어요? 사장님 있다나 네? 여기 들어가야될 것 같은데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들어갔다 나오면 돼 아 저기 저기 위에 아니 아니 일로와 분명히 뭔가 있어 아닙니다 아니 왜 내 말 안들어 내가 기억은 여기 들어갔다 나오면 그림 능력이 있어요 여기 들어갔다 나오면 그림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멀리가 없어 이렇게 멀리가 없어 맞쥬? 얘 있죠? 맞쥬? 한 명 정도는 있을만한 그런 친구입니다 방개 방개 힐러 벌써 그려? 방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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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내 직업 좀 바꾸고 싶다 실제 직업 말고요 이 커비 직업 실제 직업이래요 그려줘 여기다가 친구야 아 친구야 뭐야 저 뭐야 아 열쇠 얻었다 역시 이거였네 이거 떨어지면 안되는데 이거 가지고 아니 아니 니가 해야되는거 아니 아니 아 잘못해서 떨어지면 끝나 휴 예스 바카스 먹고 들어가 아니 저기 위에 길이 있는데 여기 숨겨진 길이죠 오로나미씨 먹고 들어가 오로나미씨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거지 앗 어렵다 아아아아 휴 휴 짜파아아아 오로나미씨 오로나미씨 내가 눌러아아아 뭐야 아 칼론로 칼론로 칼론로다니 이런 칼론로 커트 칼론로 커트 칼론로 커트하세요 칼의 전설 칼맨 아 근데 그래도 커비가 들어갔어 칼맨 Ball 칼론로 꽃탈 칼 칼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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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먹으려고 했는데 어! 아빠 목숨이 늘어났어 오 네 근데 목숨이 월낙 많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으아! 와! 오예 애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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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간다 금방 간다고? 애가가 먼저 간다 같은 팀인데 뭐 이렇게 경쟁을 하는건데 아 이거 또 스피드 공략 해야겠다 스피드 공략 스피드 공략 합시다 스피드 공략 고고싱 네 내가 설레요 하아! 잘못하면 죽어서 끝나는거 알죠? 다녀야됩니다 지구! 뭐가 어디가 딱 되게 어려웠는데 내 기억에 아니야 지구하면 안돼 지구! 오우 우와 죽을뻔했어요 쉽네 드라따! 스피드 공략 스피드 공략 지금부터 시작 번개처럼 빠르게 번개 연설 우와 1등이네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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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나도 1등 좀 하네 컵이 좀 하네 아니 압권 못하네 하하하하 내가 갯수가 더 많은데 피오 근데 어차피 내가 모은 것도 압박거잖아 아니야 각자 다르잖아 내가 갯수가 내가 더 잘했다는 사실이죠 하하하하 그냥 배만 모았던 뜻이야 그렇구나 내가 도와주는거야 저를 엑스트라 스테이지는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저건? 할거 맞을까 모르겠네 저건 좀 앞에 있어서 할 수 저건 좀 해줄 수 있어요? 하하하하 근데 하는건 아니에요 하하하하 해요? 넘어가 봐 넘어가요? 스피드 공략? 이건 나중에 해야지 내가 말했잖아요 엑스트라 스테이지는 나중에 해야지 여러분들이 보고싶어 하하하하 엑스트라 스테이지는 나중에 하나 봐놔 어떤체 뭔가 얘기했잖아 넌 맨날 내가 자기가 얘기했는데 여배 Alright 너도 이런다 너 나중에 화내지 마라 안 돼 호흡 이피야 안주 gráfic 너무 빨아 하지만 너는 빨아줘야ratic 멀리 갈 수 없어 이피야 공략해야지잖아 왜 늑이야 이 정도에 먹어야지 최대한 전기 하자 전기를 저기에 넣었었는데 내가 이제 할게요 그럼 왜요? 왜요? 다른 애를 한번 바꾸면 돼요? 아 잠깐만요 저와 다른 애를 바꾸게 할 수 있어요 왜 여기서? 내가 하면 되는데 왜 띡! 오케이 전기소송 있는데? 전기소송 바꿀게요 네 왜요? 왜 줘도 돼요? 니가 한다면서요 허비할까요? 아 내가 이미 번개 폭탄이 있었구나 내가 있다고 했잖아 허허허허 내 말 되게 안 듣네 아 나 이거 찌릴 수 있다 자 바꾸겠습니다 먹으세요 내 것이라니 오고싱 여기 옆에 오고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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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보다 빠르면 존재하지 않았어 왠??? 어 조심해요 여기선 뒤에 전기가 오고있어 여기 방어하면 된다 위험한 전기바퀴를 누가 저기 냅둔거야 전기바퀴 방어해서 방어하고있으면 그냥 뒤로 갈 수 있는데 왜 왜 봐봐요 이거 방어하고 있잖아요 봐봐요 데미지 안들어와 뒤로가 뒤 올라간다 여기 엑스트라 스테이지 엑스트라 스테이지 되게 많네 여기 내 꽃이로 간다 커비 이제 왕이 나올 것 같은 느낌 여기 물 리본 속성 누구지 불인가요 그럼 얼음이 필요한가 전기는 아니죠 전기 아니야 한 명 데려가보자 아니야 아니야 중점은 불이야 감히 내 영원한 불 속에 갈아버리게 빠져 왜 내가 여기에서 한 명 죽었어 그럼 얼음 속성을 가지고 가야죠 불메인데 왜 얼음이죠 불메는 얼음으로 이겨야죠 왜요 불이니깐요 얼음이면 얼음은 불한테 약하잖아요 깨진다 불이 약하다고 불이 얼음에 약하죠 차가우니깐요 불이 더 강한거 아니 불은 실제로 그렇잖아요 실제라고 이게 게임이에요 실제가 아니구요 바로 너 듣자않게 프랑시카가 괴롭혔다군 자마댐 용서할 수 없어 플랑베르주가 뜨거운 맛을 보여줄테다 자마르다 여기에는 자마르주 자마르주였어? 플랑베르주 니가 불꽃의 여자냐 여기는 태양의 남자 민재윤이 있다 불타는 태양 민재윤이 더 세다 전 소래용차다만 너는 불타는 타영이다 스포츠를 타 아 조심해 스포츠를 방어로 해줘야죠 방어로 한대요 방어 방어가 좋아요? 방어로 하세요 방어에다가 매달렸는데요 당신이 hills 강어가 번역을 뭐가 지금 자기 친구 얼굴을 위하다고 덤벼 얘기를 좀 하고 덤벼라 그 친구가 우리 먼저 공격했다고 니가 먼저 공격했으면서 왜 자기는 힘들다고 그러고 너는 왜 뺏어가 자기밖에 모르는 친구들이야 사랑? 너 싫어? 사랑 싫으면 너무 당연하지 나쁜 놈들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놈 모른다고요 나쁜 놈들 원래 바꿔 말하면 자기밖에 모르면 다 나쁜 놈이에요 엑스트라 스테이지 옆에 엑스트라 스테이지 가나요? 여기가 번개사신이잖아 여기 가나요? 그냥 올라갈게요 시 구역은 할 수 있어요 시 구역은 할 수 있어요 시 구역은 왜요? 제가 해요 재밌어요 저기? 여기요? 여기요? 여기는 엑스트라 스테이지만 특별히 재윤이가 재밌다고 하기 때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상 찍을 때 좋고 동상 찍을 때 좋고 동상 찍을 때 좋고 여기 뭔데 재밌어? 재밌는 스테이지라고 하더니 얼마나 재밌을지 기대가 되는군요 아 물메 했나 이거 치즈 누르면 되죠 이거 치즈 누르면 되죠 근데 폭탄이 좋다 생각해보니까 물메 폭탄 좀 줄래? 좋아 아 이거 번개폭탄인데 번개통밥도 괜찮아 칼 칼 어 물가 물칼 아냐 물칼 말아 아냐 물칼 저거 뭐에요? 칵 물 물표지 옆에 있는거 저거 뭐죠? 물시워드 전설의 물이다 환자 저거 왜하라 그러는거 하는데? 물 그렇게 있으면 좋다는게 좋아 그냥 추천하는건가요? 무기 흫 무기강추 그런거군 이렇게 하면 뭔가 좋은 효과가 있다는게 아 저거 없앨 수 있지 않나요? 저거 저거 저거? 물로 없앨 수 있어 물로 없애주세요 야 물로 없앴다 내가 없앴어 없애줘 또 없애줘 물칼 오케이 비싼거 많이 나오는데 헛탑 오 뭐 어째가 지금? 아 됐다 천하무종이다 아 그 밑에 보이나나? 아 어깐 나 죽은거 했다 이야 전 전기폭탄 뭔가 그리웠다 저 친구가 이야 전기폭탄 물폭탄 물폭탄 할까? 물폭탄 저기요? 물친구? 물친구 안해 물친구 되게 깐 되게 비협조적이네 좋았어 나도 이제 없애겠어 물찌기기 물찌기기 오케이 에너지 채워주기 에너지 채워주기 같은 물속성이라 제가 잘 안죽는군요 하지만 죽었어 이 게임을 하다보면 정신없어서 내가 어디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스피드공략 하지말을까요? 꼭 스피드공략을 지금 하고있지 않아서 스피드공략을 지금 하고있지 않아서 호잇 뚠 내가 해야지 아 죽을거같애 스피드공략 잘해요 지구아니에요 기다려 지구아니에요 기다려 지구아니에요 기다려 아우 어려운거 아니 아직 기다려 천천히 지구아 이제 어려울거같아 지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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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계속 계속 템포인가 아직 끝났군요 숭 노래가 너무 무서워 쓸데없이 무섭네 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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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승승승승승승승 왜이렇게 무서운 노래가 나오는거죠? 어려운 노래 그래서 내가 재밌다고 노래가 무서워 무서운거 안좋아하잖아요 밤에 또 막 무서워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있잖아요 어떻게 아니다 여기 여기는 봐봐요 아 여기가 위로가야 되는데 태클 아 이쪽에서 가는거네 이쪽에서 가는거네 아 안돼 위로 올라와버렸어 아니 이런 너무 많이 뛰었다 태클 이쪽 옆에서 태클해서 갈수있네 갈수있어요? 다 찍고왔어 뭐야 물이랑 전기가 필요해 물폭탄이면 되는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내가 하면 되자 물폭탄이면 끝이지 별것도 아닌것들 내가 했거든요 내폭탄도 같이 있습니다 어렵다 조각 어렵다 조각 전기는 필요없을거 같은데 전기는 왜 필요없을거 같은데 알수없는 게임입니다 페이크인가 페이크인가 노래도 바뀌었어 아닌데 그노랜데 딘딘딘딘딘 이노래 나오네 딘눈 딘 빨리가 지금 아 되는거 알겠다 페이크 나요 페이크 나요 그렇지 이노래가 나빠 쓸데없이 긴장감이 있는 아 내꺼 아니야 아 내꺼 내가 없애야지 폭탄이 좋아 난 폭탄이 좋아 난 폭탄맨 폭탄 폭탄 들고임대요 아 얘는 전기복탄이 들어올텐데 전기복탄 한방인데 저 친구들 한방 까민기 참 이런네 폭탄 받아라 폭탄굴러가유 폭탄 굴러가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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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조용하게 또 플레이언 하트 씌와줘 아 똑같은 애다 그림 그리는 애다 화가 어이 화가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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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꺼 어디 갔어 호호호 필요 없어 이제 안녕 죽어 우리는 낯설어 녀석 그냥 갈란다 우리 화가가 있어서요 화가님 그림 좀 그려주십시오 오우 여세 뭐 이렇게 많아? 하나 더 들어주세요 하나 넣어주세요 어디로 가야돼? 위로 가야겠죠? 난 이쪽을 열게 난 이쪽 먹어 하야야야 맛있쌍 이쪽은 다 내가 먹을거야 아 케이크 내꺼다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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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이다 생일 다섯살 아니야 여섯살 아니야 일곱살 아니야 여덟살 아니야 아홉살 아니야 맞아 맞아 열살이야 다섯살 아니야 여러분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죠? 재훈이가 읽은 동화책입니다 아싸 생각도 못하다가 일곱살 다섯살 아니야 여섯살 아니야 칠등 아니야 일곱살 맞아 맞아 바로 일곱살이야 나는 일곱살지야 맞습니다 일곱살입니다 민재현이 일곱살었다 그렇단 사실 꼭꼭 기억하세요 꼭꼭 기억하지 마세요 꼭꼭 기억하지 마세요 타고 가버립니다 이제 이거 엑스트라 스테이지 또 있었네 아까 있었죠 지나온다 얘가 이제 번개 속성이죠 그러면 물 먹어야 되네 물 물폭탄 계속 써야겠다 아닌가 돌 써야되나 번개 속성은 물 먹으면 안되지 물이 번개랑 친하니까 물이 번개랑 뭐해야되요? 난 물 맞는거 같은데 얼음을 넣어야 돼 아까 그 전기 수리바퀴 같은 것도 물폭탄으로 다 없어졌잖아요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다는 사실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다는 사실 여기서 쓸데없이 점프해서 떨어져서 죽는 적은 게 있죠 꼭꼭 기억하세요 둘 친구는 물로 죽이고 그리고 범계치고는 사람들은 다 범계를 얼음으로 죽이던데 얼음으로? 얼음으로? 얼음이 없는데 지금 얼음으로는 자주 죽이던데 자주 죽여? 벌써 끝이야? 왕이 오지구 왕탄이 오는거지 거의 다 여기 물친거 있다라면 물을 쓰라는 얘기에요 어 닌자 닌자로 아우 이놈이 닌자로 가능하면 쓰라는거 닌자로 아 닌자로 꽤 세긴한데 지금 필요없어 어 뭐야 내꺼 물폭탄 어디갔어 안돼 저 친구들도 먹어야겠다 꼬고싱 물칼 줄까 물칼도 있구나 물에 이렇게 오리는데 물이 안들어가면 으짤라나 아주 의자에 앉아있어 아주 편하게 친구들이 다 지금 쓰러졌는데 자 말로와 나는 세명의 사신전 리더 짠파르티잔 좀 얌전해졌다 실력이 대단하군 하지만 여기까지다 하이네스님의 명령을 받들어 너를 파멸시키겠다 하이네스 그 원 그 오징어같이 생기는 일을 이렇게 좋아다니 아니가미 하이네스의 명령을 받들어 아 맞나야될거 아니 점점 레스워드야 아마 아 나 어딨어 하아 율라창 야 원두리 공격 으악 으악 살려 넌 항상 왜 그러면서 야 고마워 냉장고 고마워 냉장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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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물 물 어 내가 메타네이트로 방어하고 아까는 번개 쏘니까 어 반차돼가지고 어 자기한테 돌아가요 물 그래요? 물 물 물 지금 쓰러졌어 빨리 때려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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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공격하자 그냥 물 세례받고 정신 차려야지 이 친구가 저거 으악 살려 으악 살려 살차 아 너무 쉽네요 너무 쉽네 잔타르티 잔 내가 한거거든 저도 했거든요 저도 했거든요 아니 제가 물 막 지금 쏘는거 못봤나요 지금 막 물들이 붓는거 저거 가장 많이 저 친구 거의 샤워했다고요 지금 아니 저 친구 거의 어 칼 분수에 맞고 다 죽어버렸다고요 으악 자마땜 이렇게 외딴밸에도 실력자가 있다니 이미 자마트 내 손에 있다 너는 자마루와 함께 파괴될것이다 이제 도망가야되죠 이제 프렌즈구르기랑 프렌즈다리랑 어 프렌즈 날개랑 다 해야돼요 신났어 잠안녕 잠안녕 잠안녕이야 잠안녕 잠안녕 해봤자 우리한테는 이게 있어 이쪽이다 프렌즈구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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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LP하고싶어 그걸로 눌러도 돼요 그걸로 눌러도 돼요 아아 이제요? 이제 메타넬이li 가질렀어요 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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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뉴윽 우리 같이 놀라죠 같이 잠시 그러니까 마지다 방할 수도 있는데 뭐 rez 왜 안되지 뙸잉 뒤홙 뙸잉 띄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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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올라가는게 더 좋았나? 밑으로 내려가는게 더 좋은거 같은데 위로 올라갈 수 있었나? 띄웨이 띄웨이 조심해요 밑으로 떨어지면 안돼요 뭐야 머리 띄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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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먹어 바로 튀기 됐어요? 될까요? 줄 것 같은데? 듀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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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듀윙 듀윙 듀윙이 생각했군요 내 말 맞지? 된다고 했지 목숨 먹자마자 듀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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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앞에서 다른 걸로 바꿔요 아 내가 얘구나 헷갈려가지고 지금 컨트롤을 바꿨거든요 제가 아직 컵인줄 알았습니다 아 죽일뻔했는데 잘 먹었네 아 이제 또 띠리로리리로 프렌즈 다리인데요 아 다리군요 그건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되어있어요 아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되어있어요 아 다이아몬드 모양 프렌즈 다리 또 뭐래야돼 이거 다시 아 이거 한번 지나갔다가 갔다가 지금 아아 아 텔레폰 아 또 프렌즈 다리 이렇게 무너지는 순간에 뭔 놈의 다리에요 다리는 그냥 나쁜놈 때려가지고 프렌즈를 좋아하는 사람은 근데 열쇠를 들고 있다고 날 수 없는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 아니다 지금 올려 지금요? 지금 아닌가요? 아 아닌거 같아 지금 올려 됐다 지금 이번엔 될거 같아 다시 있어 오케이 저 친구는 나쁜놈이죠 네 진짜 나왔다 프렌즈 멋있냐 이거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요 코비니 프렌즈 프렌즈 딸기 뭐냐 이름 프렌즈 스탑 스탑은요 슈팅 스타를 보면 됐어 나는 메타나이트의 검을 날려주겠어 커비 너는 너의 역할을 다하도록 나는 메타나이트 너는 너의 힘을 다해라 나는 나의 힘을 다한다 나는 메타나이트 나는 메타나이트 으아아아아아아아악 불렁렁렁렁렁렁렁렁렁렁 npc 이런거 있던데 npc 뭘 먹어야되죠 난 이거 먹을거야 전기맨 오 전기능력이 짱이네요 전기능력 선택을 잘했습니다 전기능력 선택을 잘했습니다 몸으로 부딪치지 말고 미사일로 이기라고요 몸으로 부딪치는게 아닙니다 몸으로 부딪치는게 아니에요 몸으로 부딪칠거면 제대로 부딪치고요 어디야 저쪽으로 가야되죠 저쪽 별이 있는쪽으로 가시죠 별이 있는쪽 밑으로 떨어지면 죽습니다 밑으로 갑자기 휘둘면 안돼요 이걸 하면 날수가 없어요 기별을 모으고있으면 날수가 없어요 기별을 모으고있으면 날수가 없어요 기별을 모으고있으면? 아 가만히있어요 으아 조심해 아 조심해 잘 피해 암쪽 퉁퉁퉁퉁퉁 아 저거알먹어 상관없지만 빨리가요 아야야야 아싸 약간 스릴이 있었어요 쩌네 쩌는 게 뭔지 알아요? 또 상관없는 짐 나왔다 저기 메타나이트 없잖아 컵이 아무 능력 없잖아 컵이 공개 능력 있잖아 또 또 또 또 과자 과자 조작... 조작... 조작커비 조커 아니 조커 이상하다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자마르다 월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 월드죠 머나무 그곳 반짝이는 용사들 우주로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봐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